최근 일본 후쿠시마에서 6번 강진들이 발생하면서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으며 관련하여 어제 3월 26일에도 오전 8시 20분에 규모 3.7의 천발 지진이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발생을 하였으며 지진이 저녁 11시 넘게까지 멈추어 있던 매우 불길한 시그널을 보이던 중에 어제 3월 26일 저녁 11시 33분에 후쿠시마 연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규모 4.4와 오늘 3월 27일 새벽 0시 4분에는 역시 이번에도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에서 6번 강진들이 발생하면서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으며 관련하여 어제 3월 26일에도 오전 8시 20분에 규모 3.7의 천발 지진이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발생을 하였으며 지진이 저녁 11시 넘게까지 멈추어 있던 매우 불길한 시그널을 보이던 중에 어제 3월 26일 저녁 11시 33분에 후쿠시마 연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규모 4.4와 오늘 3월 27일 새벽 0시 4분에는 역시 이번에도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규모 5.2 진원의 깊이는 60km 진도사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번 일본 도쿠지역의 강진위기가 규모 클래스에서 잠잠해지고 넘어갈지 아니면 재작년 2월과 작년 3월과 마찬가지로 규모 7클래스의 강진이 발생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팩트는 현재 일본 도쿠지역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이며 이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다가 도쿠지역에 후쿠시마의 6번의 강진과 미야기현에서마저 규모 4.4와 5.2의 연속 강진이 발생을 하는 상황까지 왔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쿠의 위기가 3월 16일 후쿠시마현 아이즈 지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지진학자들이 다들 경고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3월 16일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도쿠지역의 지진의 원인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3월 16일 남태평양 뉴질랜드 케르메덱 제도에서의 규모. 7.1의 강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지진학자들이 대부분이며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뉴질랜드의 법칙, 즉 바누아투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브리고리 지역에서의 강진 이후 일본에 영향을 주는 강진이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3월 16일에 뉴질랜드에서 규모 7.1의 강진 발생 이후 후쿠시마의 연속 지진이 발생 중이고 미야기현에서 강진들이 발생 중이므로 이것은 뉴질랜드의 법칙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야기현의 경우에는 뉴질랜드의 강진과의 연관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바누아투는 후쿠시마, 뉴질랜드는 미야기현으로 가는 것이 대부분의 지진 패턴입니다. 따라서 3월 16일에 뉴질랜드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번 주까지는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이 지진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매우 안좋은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우무리현 하코다 화산에서 3월 25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저주파 지진이 여러 번 관찰되었습니다. 아우무리현은 일본 혼슈의 최북단에 있으며 하코다 산은 아우무리현 도아다아치만타이 국립공원에 속해 있습니다. 하코다 산은 높이는 1584m이고 모양새는 제주 한라산과 비슷합니다. 하코다 산에서 저주파 지진이 관측된 것은 2017년 5월 이후 약 6년 만입니다. 문제는 왜 아우무리현이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우무리현은 후쿠시마 그리고 미야기현과 가깝고 또한 일본 원전 문제가 또다시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하코다 산에서 저주파 지진이 발생하였다고 강력한 경고가 발표된 바로 그 아우무리현에는 로카쇼무라 핵연료 재처리 공장이 있기 때문입니다.